신학도 류지강 최신 뉴스 2021년 2월 24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한세대학교 신학과 휴학생 한때는 목회자를 꿈꿨던 트로트 가수 류지강님을 응원합니다. SBS 더 트로시오 류지강 더 트로시오 출연 도경왕과 류지강이 같은 키 다른 비유를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했다. 2월 10일 방송된 SBS필, SBSMTV, 더 트로시오에서 류지강은 세계 미남선발대의 대상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류지강은 대형 기획사에 있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한 지인분이 그 대회를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했다며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 수상도 운이 정말 좋았다고 민망해 했습니다. 이에 김수찬은 운도 실력이다라고 칭찬했다. 키가 어떻게 되냐는 설혜인의 질문에 류지강은 185cm라고 답했다. 도경왕은 류지강씨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저도 185cm다. 그 말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진짜? 리얼리? 도경왕과 류지강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키를 비교했다. 길다, 둘 다 길어. 도경왕 자폭, 내가 머리에서 따라잡잖아요. 도경왕은 어깨는 류지강이 높은데 내가 머리에서 따라잡는다. 비율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씁쓸해했습니다. 류지강의 선한 영향력 미스터트롯 동굴점 류지강 의료진 감사응원 릴레이 전개 대한민국 응원단 레디엔젤이 의료진 감사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의료진 감사응원 릴레이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선발진료소 의료원장 의료진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며 의료진에게 건강도 꼭 챙기세요라는 따뜻한 손길을 감사응원 릴레이 주자가 전하는 행사다. 2월 1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동굴점으로 유명한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 류지강이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랑스런 서대문구, 대한민국, 사랑스런 의료진, 대한민국의 힘찬 구호와 함께 서대문구 의료진에게 650만원 상당의 큐엄 1조 유산균을 전달했습니다. 류지강은 이렇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의료진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의료진을 향해 엄지를 세웠습니다. 류지강 태국 진출 미스터트롯 류지강 GMCK와 태국 에이전시 계약 체결, 글로벌 활동 본격화 GMCK와 아랑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류지강의 태국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한류 방송 채널 스타케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MCK는 태국 방송 채널 스타케이와 독점 계약을 한 국내의 유일한 기업인데요. 스타케이는 태국 방송 채널 중 유일하게 한국 콘텐츠로만 24시간 방송하는 채널이며 태국 국민에게 한국 콘텐츠, 지상파 드라마, 웹드라마,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실시간 연인 뉴스, 뮤직쇼 등 한국 콘텐츠를 구성하여 태국에 방송하며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류지강은 태국 스타케이체널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땡큐라며 특유의 시그니처 인산말로 태국 시장 진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류지강 PAT 화보 PAT 가수 류지강과 함께한 2021 SS 화보 주식회사 독립문이 전개하는 캐주얼 브랜드 PAT가 가수 류지강과 계약 연장을 통해 2021 SS 화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PAT는 팬들과 고객 환호, 적극적인 모델 활동, 브랜드와 접점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류지강과 계약 연장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보는 Another Comfort PAT를 컨셉으로 자연이 주는 안정감과 휴식의 무드를 통한 PAT의 편안한 휴식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PAT 관계자는 가수 류지강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감도 높은 스타일과 비주얼을 연출해 만족스러웠다고 모델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류지강 노래와 OST 첫 번째 싱글 앨범 5호선 여인으로 매력적인 보이스와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뉴트리의 진술을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 신고식을 치른 류지강은 최근 발라드 곡으로 차트 정상을 차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0년 연말 발표한 KBS 1TV 드라마 누가 뭐래도 OST 외로운 밤 그리운 노로 카카오뮤직 실시간 차트에 이어 일간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발라드로서도 실력괄의를 했습니다. 류지강 비로소 음원 공개 가수 류지강이 동굴점의 목소리로 설 연휴 발라드 신곡을 내놓았다. 최근 방송가에서 종행무진 활력하고 있는 류지강은 편안한 실로풍의 멜로디 라인과 삶을 이야기한 노랫말을 담은 성인 가요 장르의 발라드 비로소를 13일 발표했다. 신곡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관저적인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곡이다. 류지강의 진정성 있고 담백한 목소리를 통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완성된 이 곡은 쿨의 아로어와 사랑합니다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위정수가 곡을 성인 가요기의 핫한 작사가 사마천이 노랫말을 썼다. 녹음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류지강의 신곡 비로소를 통해 진솔하게 노랫말을 전달하는 가창이 듣는 이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지강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담은 가사입니다. 지난 세월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란에 나름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위로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의 그림자구나. 결국 누구나 똑같은 외로운 삶이었구나.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바람 불어오듯이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다 지나갈 바람인 것을 산다는 건 바람이라오. 지나버릴 바람이라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어 살아갈 필요 없다오.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바람 불어오듯이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다 지나갈 바람인 것을 산다는 건 바람이라오. 지나버릴 바람이라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어 살아갈 필요 없다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매어 살아갈 필요 없다오. 류지강 드라마 출연 류지강 연이은 드라마 행보 류지강은 지난해 MBC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특별 출연에 화제가 됐다. 드라마 출연과 더불어 저녁 같이 드실래요 OST 닌과 함께를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류지강이 가창한 저녁 같이 드실래요 OST의 두 번째 스페셜 트랙인 님과 함께는 선배가서 남진이 1972년 발표하여 메가 히트한 곡으로 기존 남진 선배님의 통통 튀는 원곡과는 색다란 류지강만의 지난 감성과 호소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류지강은 2020년 연말에는 KBS ETV 비밀의 남자의 등장에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드라마의 깜짝 등장에 드라마를 반짝 빛나게 해주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독립문이 전개하는 캐주얼 브랜드 PAT 광고 모델 류지강이 PAT가 제작 지원하고 있는 KBS ETV 드라마 누가 뭐래도 카메오로 출연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월 19일 방영된 누가 뭐래도 95회 차중 시나리와 나준수 매장 방문 씬에서 류지강이 매장 직원으로 깜짝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류지강은 안정감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드라마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류지강 불의의 명곡 출연 불의의 명곡 설 특집 류지강 부자 출연 2월 13일 KBS ETV 불의의 명곡에는 2021년 설날을 맞이해 흥과 끼로 똘똘 뭉친 스타 가족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전자전 동굴보이스 류지강과 아버지 류순봉은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으로 이 시대 모든 아버지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류지강 가요무대 출연 류지강은 2월 22일 방송된 가요무대에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류지강님의 가수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축복받다고 kindergarten 감사합니다.